오버워치는 뭐라 해야 잡혔고 어! 우연짱짱 일리도 합니다. 바로 메리시 해야지. 바로 메리시 해야지. 보져 가자 보져. 보져 33. 아니 왜 나랑만 팀 되면은 앉은 소리씩 위도 안 잡아? 왜 시집아 저 프로면 되면은 위도 자꾸 괴롭히고 왜 우리 팀 되면은 메리시키는 거니까? 화이팅 화이팅! 상대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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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살리는 중. 살리는 중. 살렸음. 살렸음. 리퍼까지 있어. 리퍼까지 있어 얘네. 저 뭔 줄 아세요? 살려 살려 살려. 힐 이빠이 힐 이빠이. 안살아 살려. 그걸 살려달라고! 그걸 살려달라고! 조금더. 솔더는 좀 힘들 것 같애. 솜브라. 온라인. 주루가 봤어. 아 야 근데 나 이거 못 돌아. 얘네 리퍼가 있어. 야 내가 해킹해볼게. 5초 뒤에 가자 5초 뒤에. 밑으로? 왼쪽 밑으로 간다 노초 뒤에 안에 5초 안에 다수감 내가 거점 벌금 어그로 끌릴거 아니냐 인정 인정 힐팩을 먹어주고 죽받았다 리프 빠지 마 아 ㅆ 위도우 궁이야 오 나이크 내가 갈게 바스원 바스원 겐지 겐지 레츠고 주류 주류 왼쪽 아니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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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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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나이스 나이스 아나가 470 넣었는데 야 주류 손 풀어한다 겐지 겐지 공 겐지 대게 에 서브라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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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도우완 위도우 리얼완 위도우 리얼완 겐지 왓더팍 아 얘들아 겐지 왓알유 두잉 맨 이걸 어떻게 알지? 미쳤나? 근데 위도우 꿈이 있어 좀만 나와볼래? 아 준비되나? 준비됐지 준비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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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키리 찾아 렛츠키리 찾아 위도우 오른쪽 위도우 필 위도우 필 나이스 내 위도우 해야겠다 안되겠다 굿 앞으로도 그렇게 해줘 근데 원래 역할에 충실하면 손브라완 딜 넣으면 안 돼 사실 아니야 형 역할에 충실하면 해킹하고 존나 패서 EMP를 개빨리 채우는 게 역할 아니까 아니야 아니야 핵싱 한 번에 얼마나 효율을 높이느냐 오케이 에이펙스 선배로서 이제 믿어본다 EMP 한 번에 뚫었잖아 인정해? 아 근데 그거니 그 선배로서 믿어본다 혜연아 손브라하면 평대 1 맞나오는데 저는 그러면은 손브라 이해 못한거야 아 그래 그래 상대 맥크리 야 이거 어떻게 안 나와 레킹볼 라이킹볼 라이킹볼 와 나이스 잠깐만 우리 바스 에임 이상한데 스프라트 하는건가 뭐야 리퍼 리퍼 떨었다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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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리퍼 왼쪽 야 저기서 맥크리를 하는거는 좀 선 넘네 햄쥐도 돌았어 봤어요 우리 왠지 망한거 같애 망한거 같애 아 지금 내가 못해 내가 못해 야 우린 봤어? 예 망했다 원래 이렇게도 해야 되긴 해 에이 미친놈들아 마이크로에 피해 마이크로에 피해 오케이 오케이 킬 컷 컷 컷 컷 내가 폴로 갈게 볼원 볼원 컷 좀 내가 폴로 갈게 컷 좀 내가 폴로 갈게 우리 바스 방백톤 아 여기 여기 볼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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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볼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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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다 아 아이스 아 아이스 어 그래도 나의 힘이 동메달이다 야 왼쪽 또 들어왔다 리퍼 또 들어왔다 리퍼 또 들어왔다 또 또 들어왔다 왼쪽에 뒤동 뒤동 나이스 뭐야 쟤 어디있어 리퍼 적 있는데 아 깔끔하게 맥 폴로만 폴로만 б 시동 야 방벽에 음야 음파 밖에 없거든 MO기로 막아주기 오 오오 LEAKING BOL 또 온다 또 온다 햄치 또 온다 또 와 Fridays 또 왔다 햄치 또 왔다 reme 가족 관리 내가 할게 야 이쪽에 줘 줘 잠시만 조졌어 우리 모아줄게 모아줄게 불사장 재킹 리포필 리포필 야 볼 왼쪽 볼 왼쪽 와야 형 나 일 한번만 지금 반패범 없어 오우 왼쪽 리퍼 돌았어 레킹볼 또 떨고라 그런다 아 깜짝이야 힐 미친놈아 방과간으로 들어가야지 상대 한조 EMP 힐 레킹볼이 없으면 다 있어 형 지울 수 있지? 랩킹볼 지울 것 같다 리파 공유신 리파 공유신 하이 아이고 아 리버야 피 리버야 피 탈 탈 발 캐피 발 캐피 살려주세요 조앤양 살려줘요 앰스 왔어 앰스 왔어 앰스 왔어 아아 걸렸다 아 안돼 나 둘 잡았는데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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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빼자 뺴 뺴 뺴 뺴 뺴 오이씨 바스 자리 보소 볼텐데 죽였어 우리 위도우 리파 공유신 리파 공유신 오케 괜찮아 바스는 할 일이 잘하는 것 같은데 오케 음 왼쪽 함수 위도 워렉 한 번씩 킬 투액했어요? 한 번 2 투액했어요? 야 오른쪽 킬 던다 오른쪽 킬 던다 킬 던다 킬 어깨 없어 위도 왼쪽 햄스 오른쪽 위도 워렉 끝 햄스 오른쪽 햄스 간보다 아아 안 죽어 안 죽어 아 위도우 쐈는데 메리시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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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도컷 위도컷 아 돌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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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도컷 탭살 나 소물라 잘 할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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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버가 살렸어 할만하다 나 소물라 살렸다 트레스 살렸어 트레스 살렸다 우리 잡퍽 있다 우리 비트에 뻥 잡퍽 있어 야 오른쪽 내가 봐줄게 야 이 ㅅㅂ 리포 야 오른쪽 트레이터 또 끝났어 오오 아 조현이 형 살려줘 네 안 돼 안 돼 캠스타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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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포 피치하는 거 봐 그와이 어 아 아 아 도현이 형 어때 이정도면 캐리했어? 이 정도면 캐리 한거야? 캐리지 버스 달달하네 위도우 어딨어 위도우 어딨어 허리 좀 해줄게 잡았다 나이스 도현이 형 도현이 형 도현이 형 아 도현이 형 도현이 형 에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